자 처음에 요거 요거 기억나시죠? 그라데이션으로 정리했던 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? 상부와 하부를 나눠서 그라데이션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시지 마시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상부쪽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 상단 자 그라데이션 다시 한번 떠올려면서 해볼까요? 자 그라데이션 요거 창 기억하시죠? 눌러서 옵션 창 어떻게 한다고요? 요기 있는 컬러 요 패널 요 화살표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요쪽 눌러야 돼요? 컬러 있는 부분 자 이쪽을 누르면 요렇게 뭔가 뜨죠? 자 여기서 기본사항 중에 블랙 앤 화이트로 가볼게요 자 없으신 분들은 색깔 세팅을 직접 하셔도 되는데 색깔 세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있는 요 박스들 있죠? 얘네들이 색깔을 세팅하는 패널 이 박스들인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 가서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컬러피커가 뜨죠?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색을 스포이드로 뽑아내시고 오케이 자 이쪽도 원하시는 색을 스포이드로 뽑아내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저는 세팅이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요렇게 방향 맞추시면 만약에 저처럼 반대로 들어갔다 하면 컨트롤 Z에서 다시 반대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? 요 이미지에 요렇게 들어왔죠? 지금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액정처럼 보이는 이미지로 자 여기서 카메라에서 막히시잖아요 막히신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해볼게요 일단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? 그러면 요쪽에 레이어 오퍼시티 여기 보이시죠? 레이어 오퍼시티 얘를 좀 낮춰서 뒤에가 비쳐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있는데 카메라가 지금 보이죠 위치가 그러면 가까이 가서 요만큼을 지워내면 되거든요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선택도 있잖아요 여기서 카메라 부분만 요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지워내면 되죠? 지워내면 뭐였죠? 델리트 이렇게 지워졌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니까 오퍼시티를 다시 100으로 올려볼게요 제대로 됐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카메라가 없으니까 레이어 추가해서 밑에 쪽 합니다 자 밑에 쪽도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그라데이션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까지 세팅 한번 해보세요 토스트를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캔버스를 늘렸었거든요 근데 이때 캔버스 늘리실 때 우리가 지금 뒷판이 흰색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뒤를 흰색으로 유지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그래야 뒤에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색칠하면서 여기 혹시 뒤에 다른 색 나오신 분은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나서 캔버스 사이즈 조절 그게 뭐냐면 요거였죠 크롭 크롭으로 조절해 볼게요 크롭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저 소스가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을 좀 넓게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오는데 어차피 지금 요 검은색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전체를 가져올게 아니라 요 정도만 가져와도 되겠죠 그냥 요 정도만 이해되시죠 전체 다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비율에 맞지도 않은데 요만큼만 잡아서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V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해보세요 일단 지금 딱 투톤으로 나눠졌는데 사실 얘는 세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리고 지금 나눠지면 투톤이 너무 어색하죠 이럴때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중간면을 하나 더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라디언트로 요거 보다는 이쪽으로 넣는게 낫겠네요 어우 너무 수다 색을 세팅을 바꿔서 중간에 좀 어울리게 chicken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 обс wings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궁금해 이럴때 좀처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가져온 애가 사이즈가 지금 저는 되게 작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원본 사이즈를 되게 크게 열어서 그래요 그러면 얘를 사이즈를 맞춰줘야겠죠 컨트롤 T 혹은 여기 이미지에서 에디트네요 에디트에서 프리트랜스폰 이거 기억나시죠 이걸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했어요 얘로 사이즈를 늘려줍니다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요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을 때는 오퍼시티를 좀 낮춰서 이렇게 반투명하게 해서 비교해보면 더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올게요 옆에다 잠깐 빼놓고 다시 오퍼시티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거 이미지 일단 맞추시고 여기서 뷰 메뉴에서 룰러 있었어요 룰러 자 이거 켜볼게요 컨트롤 R이네요 뷰에서 룰러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 없던 이런 숫지값이 이렇게 막 나와요 자 줄자 놓은 것처럼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룰러를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숫자 있는 곳 아무데서나 끌어다가 원하는 이렇게 위치에다 놓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미지를 중앙에서 분할할 거니까 이 정도에서 저는 놓을게요 이 곳을 반절로 나눌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윗부분 상단 부분만 여기 룰러에 딱 맞도록 이 정도 잡아서 컨트롤 J 이렇게 붙죠 여기 있죠 레이어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잘린 걸로 안 보이겠지만 컨트롤 J를 누르면 그 부분만 복세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버려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밑에 쪽 가서 컨트롤 J 이때 여기다 대고 해봤자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본에다 대고 해야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윗부분밖에 없으니까 그죠 밑에다 대고 컨트롤 J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원본은 눈을 꺼버리면 여기 이 자를 기준으로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딱 맞아야 여기다 갖다 놨을 때 경계면이 어색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룰러 껐었던 거 기억하세요 알트키 누른 채 이 방금 만든 이 그리드를 잡고 룰러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밀어버리면 이렇게 빠져버려요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얘부터 위에 거부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옵니다 아까 반투명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사이즈가 맞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이거 변형할 때 회전한다고 이거 각도 맞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컨트롤 T 해서 우리가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이렇게 비율을 유지한 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컨트롤 알트 이쪽에 다 있는데 이번에는 컨트롤 옵션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채 끝에 있는 이 조절바 여기 있죠 모서리 부분에 있는 애를 잡아서 이거 각에 맞게 이렇게 넣으셔야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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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밑에 쪽도 똑같죠 가져오셔서 컨트롤 T 누르시고 컨트롤 누른 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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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이미지가 좀 잘 맞도록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잘 맞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좀 잘 맞죠 그 다음에 일부러 얘를 사각면으로 뺀 게 컨트롤 눌러서 이거 분할해서 맞추실 때 사각면이 편해요 여기가 막 오각형, 육각형 되면 이상하니까 불편하니까 사각면으로 했는데 여기 이제 거울면은 크게 필요 없죠 그러면 매직봉으로 이 검은색 부위 여기를 잡아서 지워주셔야겠죠 이때 너무 많이 잡힌다 하시면 수치 여기 매직봉에 있는 수치값 있잖아요 저는 33으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수치를 낮추면 더 예민해집니다 매직봉이 그래서 너무 많이 잡힌다 하시면 수치를 좀 낮춰보세요 최대 1까지 낮추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꽃만 이렇게 남죠 근데 얘가 너무 확 튀니까 오퍼스티를 좀 낮춰서 이렇게 묻히도록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정리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까지 한번 해보세요